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고 있다 하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시드를 불려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큰 수학을 거두게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이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계 중앙은행과 그리고 정책 전문가와 학자자들이 모두 모여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매년 8월 말에 열리는 거고 1년 중에 거의 중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연말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금리죠. 물론 FMC처럼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까지 이 잭슨홀 미팅 이후 발언에 따라서 금리 방향이라든가 자산시장이 크게 요동쳤었습니다. 이번에도 파월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번 발언에서 금리 인하 뉘앙스가 좀 커졌다고 한다면 9월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게다가 현재 비트코인의 매수매도 비율을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를 참고해 보면 이때가 코로나 사태였고 그 다음에 21년도 폭등 직전의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붙다빔도 한 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때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FTX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긴 행보 구간도 있었고 올해 초에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있었죠. 그리고 이 7번 자리가 현재의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구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매수 비율이 크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다시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마디로 폭등 직전의 징조로 흔히 나타났던 구조가 지금 자리에서도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급격한 폭등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고 크립토 시장 뿐만 아니라 코스피라든가 나스닥, 금, 달러 모든 자산 시장이 요동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의 역대급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정말 큰 한방을 노려서 이 시드를 제대로 불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어떤 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냐 알려주지 않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알려드리는 것만 잘 알더라도요. 다음 달, 아니 다음 주, 아니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손에 수십억을 쥐게 되는 그 기회가 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이 시장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로 중요한 거라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너가 뭔데 알려주냐?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수백억까지 가진 엄청난 부자는 아니죠. 그래도 지금처럼 수십억을 만드는 데까지 딱 7년 걸렸습니다. 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죠. 누구는 뭐 에이 7년이나 걸렸어? 이럴 수도 있겠는데 나가서 근로소득으로 될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이외의 투자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인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잃은 돈은 어떡하라고 망연자실하는 그 느낌 저도 압니다. 내가 이미 5천만 원을 잃고 1억을 잃고 5억을 잃었는데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00만 원, 300만 원밖에 없다. 이걸로 다시 하라고? 어느 세월에?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솔직히 그게 아니면 그냥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직장 다니시고요. 그게 어느 세월에가 아니고 거기서 복구하겠다고 또 무리하게 빚내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 5천이 마이너스 1억이 되고 마이너스 3억이 되고 그때는 이미 뭐 어떻게 손댈 수도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내가 받는 파격이 적어야 되겠죠? 여기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데미지가 크면 결국 시장에서도 지고 현생에서도 지고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 받는 방법 이게 중요하겠죠? 이 데미지를 적게 받으면서 꾸준히 돈을 불려 나가려면 제대로 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 지난 얘기지만 저도 초창기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때 받았던 월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넣기만 하면 얼마 못 가서 계속 물리거나 또 날리고 이러면 또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면 또 입금하고 이게 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빚까지 거의 3억 정도 지게 됐었는데 그때 신용대출을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랑 원금만 거의 3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속은 울렁거리고 또 머리는 뜨겁고 앞날은 막막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쁜 생각까지 하면서 한강에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과거의 저보다는 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미 그런 길을 지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괜스레 혹시나 과거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최대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되는지 정성껏 영상을 준비한 거기도 하고요. 오늘 전부 공개를 하고 갈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이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꼭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 말고도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자면 지금 이 공무원은요. 올해에만 비트코인으로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15억 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이상한 짓거리 안 하고 그냥 1년 동안 묵직하게 중장기로 들고 가다 보니까 이런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놓쳤죠. 중장기 코인이 진짜 좋은 게 시간이 좀 걸릴 순 있더라도 그 가치가 1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억이 될 수도 있고 결국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게 바로 중장기 코인입니다. 대신에 그 전망이 그만큼 확실해야겠죠. 그 확실한 전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거머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솔직히 이제는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거지 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냥 제 방송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흡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흡수를 못하겠으면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만큼은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 테마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메타버스, NFT가 대박을 터뜨렸었고요. 최근에 23년도부터는 AI 테마가 모든 자산시장을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테마라는 건 새로운 신규 자금이 몰려들면서 매번 새롭게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이 테마 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대로 못 봤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까지 손실만 보고 깡통만 찼다. 이런 사람들도 오늘 영상으로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 기회는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시장 동향을 어느 정도 살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제는 미국 대선을 결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2024년 미국 대선의 화두는 이미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취지가 대선에 있어서 막강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암호화폐의 유권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 점을 미리 꿰뚫고 대선 후보 출마 때부터 암호화폐의 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까지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연 이 같은 입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발언이죠. 여기에 따라서 바이든이 출마를 포기하고 바이든을 대체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도 트럼프와 맞서게 되면서 조금씩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업계 CEO들과 미팅을 갖고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두 후보들은 어떻게든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각종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누가 되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양쪽에 APC방과 BPC방이 있고 어디를 갈까? 우리가 서 있는데 이 A와 B끼리 서로 1시간에 천원을 받겠다. 1시간에 800원을 받겠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득이 되는 건 당연히 암호화폐 투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로 올해 큰 한방을 노리고 있다면 미국 대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한 가지 사례로 트럼프 관련 코인인 마가가 굉장히 핫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미 세력들이 다 해먹은 코인이긴 한데 올해 초부터 미국 대선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100배가 넘게 폭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놓쳤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100만 원만 사놨어도 단 몇 개월 만에 1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3개월 동안 이를 갈면서 수백 개 코인은 둘러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중장기적으로 최소 5천 프로의 상승을 기대해보고 있는 이 미국 대선 관련 코인이 바로 이 코인입니다. 제가 일단은 블러처리를 해놨는데 참고로 전부 공개를 할 겁니다. 이미 최근에 1차 폭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대부분 모르고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올랐던 것도 보셨을 겁니다. 이때는 저도 좀 간망을 하면서 얘가 진짜로 오를 힘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힘이 있는 코인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 바닥을 다지면서 매집을 하는 구간에 왔고요. 이렇게 블러처리를 해놓은 이유는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정책상 크리에이터의 권장사항에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인명을 노골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블러처리를 해놨고요. 정말 나는 올해 2024년에 기회를 꼭 잡아보고 싶다.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들게 분석하고 기다린 코인이다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 개인 안전번호가 보이실 텐데 제 구독자라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이쪽 010-5488-2867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지만 후원은 절대적으로 사용하겠고요. 참고로 저는 리딩을 하지도 않고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차단하세요. 그냥 저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 정보들로 행여나 행복한 일이 생기게 되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냥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으로 제가 구독자라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게 대선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력인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기회가 생겨도 계속 의심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고 기회를 잡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꼭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